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올해 국내조선 빅3 중 처음으로 선박수주에 성공했습니다. 현대중공업은 지난 4일 터키 선자인 디타스 쉬핑으로부터 유조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주한 2척의 유조선은 15만8천톤급이며 계약금액은 약 1,5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선박의 인도예정일은 2018년입니다.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지난달에 단 1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. 월간 수주 실적이 전무한 것은 2009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. 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조선사들은 유조선을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.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 첫 수주가 예년에 비해 늦었지만 앞으로 유조선 부분에서 수주량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분기 2,7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9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. KS뉴스 최성훈입니다. 소원에서 1분기 2,79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